네 분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오랫동안 제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투고 예민해지고 지쳐갈 때쯤 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항상 저의 일을 도와주시던 형들이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굉장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에게 큰 불빛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